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해 스무징과 천문가 오재훈입니다. 자, 2025학년도 지구공학원 매직 스피드 개념 완성 강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스피드 개념 강좌 OT 꼭 들어주시고요. 특히 수강 대상 그리고 이 강좌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설명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수강 대상은 한 번 개념 완성 강좌 수강을 끝낸 분들 최소 개념 학습을 1회독은 한 분들 이 강의를 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한 분들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혼자 스스로 학교에서 열심히 했든 아니면 본인 독학을 하셨든 어쨌든 좋습니다. 본인이 어쨌든 전범위에 대해서 1회독 이상을 한 상태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조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일단 저는 1회독이 아니라 여러 번 했는데요. 어? 그래도 뭐 개념 학습은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훌륭한 자세예요. 개념 복습을 꼼꼼하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따라오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N수생 여러분들 중에서 겨울 시즌부터 아주 발빠르게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매직 개념 완성 강좌를 듣고 이제 다음 단계 학습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실 때 이거 따라오시면 되고 어? 이제 N수를 조금 뒤늦게 결정해서 이제 막 제가 다시 한 번 어? 이제 심사숙고를 해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작년에 조금 이제 지구과학 원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 개념 완성 강좌를 다 가기보다는 스피드 강좌를 가는 게 어떨까요? 자,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하시거든요. 좋아요. 굳이 기준을 잡아 드린다면 굳이 어? 지난 2024학년도 수능 2등급 이상이시라면 바로 그냥 스피드 개념으로 조인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매직 개념 강좌를 듣고 모든 내용들을 밀도 있게 꽉꽉 채워주는 과정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어?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요. 뭐 절대 안 된다 그건 아니야 사실 어? 개개인마다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다르고 어? 학습 습관이 얼만큼 잘 길들여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도 어? 학습 역량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일관, 일괄적으로 이렇게 어? 선을 긋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이 얼만큼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과목 학습 시간을 안 뱉을 때 어느 만큼 지구과학에 시간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최대로 난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어? 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등등을 어?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강좌, 수강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스피드 개념 강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건 어? 짧은 시간 동안 공부를 대충 했을 때 최대 효율을 뽑아내겠다. 물론 그런 의도가 없진 않습니다만 어? 대충해서 날로 먹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건 좀 옳지 않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저는 항상 어? 어?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 투자하고 누구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해서 어? 남들보다 월등한 점수를 그리고 월등한 실력을 쌓아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음. 따라서 어? 이거 뭐 대충 해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어? 옳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은 기본 배경 지식이 조금 쌓여져 있지 않고 어? 좀 학습 습관이 제대로 길들여지지 않은 분들이라면 백지 상태에서 스피드 개념 완성 강좌만 가지고 완벽한 성취도를 이끌어내기에는 조금은 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강좌 특징과 함께 설명을 좀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 시간 단축을 많이 할 수 있는 측면은 뭐냐면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설명을 빼는 건 아니고요. 기본이 중요하잖아. 언제나. 그런 설명을 해드리되 일단 1회독 이상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 보편적으로 지구과학원을 학습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을 만한 개념 요소나 개념 원리들은 언급만 하고 설명을 더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음. 언급조차 안 하는 건 아니고 언급은 합니다. 근데 어? 이 정도는 그렇지. 이 정도 수준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은 굳이 설명을 깊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고 조금 심도 있는, 심도 깊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물론 설명을 또 구구절절 이어 나가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좀 줄여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복 설명을 많이 줄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대표 유형 분석 문제, 우리 개념 교재 같이 수록도 있잖아요. 대표 유형 분석 문제 중 여러분들 몫으로 떠넘기는 문제들도 일부 있습니다. 제가 모든 문제들을 수업시간에 다 풀이해드리진 않고 아,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라. 라고 좀 떠넘기는 것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좀 더 필요한 걸 찾아보고 어? 좀 더 반복 학습을 마저 제가 강의에서 다 해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충분히 본인이 더 추가적인 학습을 해서 따라와야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전체 분량이 한 35강 정도인데 저 35강이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여러분들 매직 개념 강좌는요 표면적으로는 62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긴 강은 좀 두 개 정도로 쪼개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강수가 70강 조금 넘어요. 토탈 따지면. 그러니까 매직 개념 강좌의 분량을 한 절반 정도로 줄인 그게 바로 스피드 개념 강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개념 강좌는 밥상을 차려드리고 어? 진수성찬을 차려드리고 어? 영양결핍이 있지 않게끔 필요한 음식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 어?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착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떠먹여드리는 그런 강좌라고 한다면 스피드 개념 강좌는 밥상까지 차려드리는 거고 아주 중요한 음식들은 입에 넣어드리고 나머지 밑반찬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젓가락질, 숟가락질 해서 드셔라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 대충 좀 가면 오시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다 해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채워야 할 학습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1회독, 2회독을 끝낸 다음에 반복 학습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는 분들이라면 처음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원을 공부할 때 느꼈던 그 나름의 어떤 알게 모르게 생기는 두려움과 막연함과 이런 부분들이 한 번은 해소가 된 상태에서 설명을 듣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들리는 게 다르고요. 들었을 때 느끼는 바가 다르고요. 내용들이 머릿속, 마음속에 남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 번 반복 수강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감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력이 차근차근 올라간다는 걸 여러 방면으로 느끼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설명을 제가 이어나갈 때 이런 주제, 이런 내용이면 여기서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먼저 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그리고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그 다음엔 이 내용이 나오겠는 걸 이런 생각들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본인의 실력이 조금 이렇게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빠른 배속으로 들리는 수준까지는 빠른 배속으로 틀어놓고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짧지만 빠짐없이 모든 내용들을 제대로 복습을 한 번 더 하면서 전범위의 학습을 끝낼 수 있는 강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필기노트 같이 세트 구성된 거 알아주시고요. 이거 뭐 실제 책은 짱인 거 아시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개념 업로드 일정 스피드 강좌 업로드 일정은 3월 5일 날 개강이 되고요. 매주 화요일 날 업로드가 됩니다. 2024년 4월 달이 끝나기 전에 완강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4월 달에 중간고사 재학생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즌 4월 말쯤에 들어가잖아요. 그 전에 완강을 하는 걸 목표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단원이 6개 있어요. 지구과학원. 저희들은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대단원 하나당 거의 1주에 하나 정도의 대단원 분량이 업로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대단원 하나보다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어. 그래서 실제 6주가 아닌 한 7주, 8주 정도 업로드 일정으로 잡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1주일 동안 대략 한 대단원 하나 정도 아니면 3주에 대단원 두 개 정도에 대한 복습을 여러분들이 이 강의 업로드 일정에 맞춰서 복습하시면서 따라오는 그런 학습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 지원 중단원별 추가 문제. 아이고, 스피드 강좌도 제공됩니다. 어, 저거 중단원별 추가 문제는 기출분석에 수록되지 않은 기출문제들 위주로 저 중단원별 추가 문제가 구성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의 리스트, 내 강의실로 들어갔을 때 강좌 선택하면 강의 리스트 나오잖아요. 거기에 매 대단원의 첫 번째 강의에 저 중단원별 추가 문제가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게 제공이 됩니다. 해설지까지도요. 저것도 풀면서 복습해 주시고 Q&A 게시판도 잘 활용하시고 특히 스피드 강좌라면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 오랜만에 들었더니 제가 두 달 전에 알았는데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두 달 전엔 이해했었는데 지금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 어디까지는 알겠고 어디서부터 막혔는지 또는 본인 생각은 이른데 책이나 선생님의 설명은 좀 다르다라는 부분 그걸 정확하게 정리정돈을 잘 해서 질문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면 공부가 많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 이제 질문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질문을 올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용의 정리가 한 번 다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모르겠어서 질문해야지 그래서 질문글을 쓰다 보면 어, 질문글을 쓰다가 본인이 정리가 돼. 깨달음이 와요.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지구과 카페 오직 카페 알고 계시죠? 여기에는 이제 뭐 학습 일정이라든가 공지사항들도 같이 나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공부가 안 되거나 슬럼프에 빠지거나 아, 자꾸 까먹는데 이거 나만 그런 건가 이런 것들 고민될 때 있잖아. 어, 여기에 이제 문의해 보시면 같은 고민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그런 유경험자분들이 이렇게 적절한 답변을 잘 해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답변해 주실 때 이런 건 하나 제가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은 한 번 했더니 완벽하게 깨달았어. 어, 나는 한 번 했더니 되던데요? 어, 이런 답변은 별로 좋은 답변이 아니야. 왜? 다른 사람들도 본인이랑 똑같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치? 어, 사람마다 지금 현재 지식도 다르고 학습 능력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되게 공부하는 과정에 대해서 고민을 토로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때 어, 대충 해도 된다. 어, 날로 먹을 수 있다. 이런 답변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런 답변이 사실은 어, 누군가에게는 잘못된 정보를 줘서 그 누군가의 어떤 진짜 필요한 만큼의 학습보다 기준실을 확 낮춰버리는 어, 대충 공부하게 만드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물론 그렇게 조언을 했다 하더라도 모든 결정과 판단과 실행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런저런 되닿는 조언을 듣고 그냥 막무가내로 따라하다가 사실은 불이익이 생기면 본인이 책임이긴 해. 그쵸? 어, 그래. 그래서 어, 조언을 구하시되 그리고 조언을 해주시되 어, 본인에게 필요한 상황 그리고 본인이 취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잘 취합해서 어,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본인 학습에 좀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이런저런 문의글이 어떤 의도가 맞냐면 사실 그래요. 저 대충 할 건데 좀 허락 좀 해주세요. 이게 많아. 저희들한테도 너무나 많이 올라와요. 선생님 저 이거 분량 너무 많고 시간 없고 바쁘 죽겠는데 이거 요것만 하면 되나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된다라고 하면 얼씨구나. 그런 거지.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 그런 거 허락 안 해줘요. 무슨 느낌인지 알지? 그냥 답을 적어놓고 그냥 허락받기 위해서 올리는 글들에 대해선 함부로 허락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부 말씀. 좋아요. 스피드 강좌는 빠른 개념 학습을 하기 위한 강좌인데 이것만으로는 모든 개념 학습이 누군가에게는 완벽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완벽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충분한 배경 지식이 있고 충분히 학습 습관이 잘 배어있는 분들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있진 않아. 개념 강좌랑 비교했을 때 그냥 건너뛰거나 그러진 안 되니까. 언급은 한다니까. 언급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원리를 몰라. 그러면 이제 그걸 찾아봐야죠. 여러분들이. 본인이 떠먹어야 되는 것도 있다니까.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강의 수강은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정말이지 여러분들이 올리는 정말 그 수많은 질문글들의 99% 이상 강의에서 제가 다 얘기했던 거예요. 어. 오케이? 어. 정말이지 진짜. 그래서 처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강의 들으시면 많은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챙겨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책을 찾아보시건 웹서핑을 하건 참고서를 두시건 다 좋아요. 어. 그리고 매직 개념 강좌 이제 패스 수강생 분들이라면 수강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또 한 번 신청해서 또 들어도 되잖아. 그렇게 들으시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패스 수강생이 아니면 사실은 어? 스피드 단강좌로 구매했는데 이거 또 하려면 또 부담이 되긴 해. 그치? 그렇게 하라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그 단강좌로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부족하거나 안 들리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땐 본인이 직접 해당 내용을 찾아보는 노력도 기울이셔야 되고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또 여러 소통을 하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개념 강좌나 스피드 개념 강좌는 여러분들 백과사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번 딱 읽고 끝내는 소설책이나 만화책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는 모든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언제든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특정 단원, 특정 주제들을 발췌해서 특정 문제풀이들을 같이 챙겨서 들으시면서 공부하는 거야.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업로드 일정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일주일에 몇 강 듣는 게 좋습니까? 업로드 일정에 맞춰서 앞서 말씀드렸죠. 매주 다섯 강에서 여섯 강 정도가 올라갈 거예요. 매주 화요일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완강이 된 다음에 학습을 하신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최소 대여섯 강 정도는 듣고 따라오고 복습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거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리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나서 직접 풀고 고민하는 시간 가지셔야 되겠고 기출분석 강좌랑 병행하시면 베스트. 어, 선생님 이거 매직 개념 강좌랑 기출분석 다 끝냈는데요. 아, 그래도 문제 또 풀어보고 또 설명 듣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니까. 어? 좋아요. 다음 그 다음 3월 중순부터 스텝 3 유형별 자료분석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형별 자료분석 을 들어갈 때 이제 스텝 1, 2 끝냈잖아. 어, 스텝 3 들어갈 거잖아. 스텝 3 을 하는 과정에서 스텝 1, 2에 대한 복습을 한 번 더 하시는 게 좋아요. 어, 그래서 이제 유형별 자료분석 1단원 하기 전에 어, 그래 1단원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더라? 쫙 한 번 쫙 펼쳐보는 거지. 어, 그때 이 스피드 개념 강좌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 아시겠어요? 어, 그래 이런 내용들이 스텝 1, 2에 있었고 스텝 2에 대한 내용을 완전 배제하고 진짜 스텝 3만 여기 넣어놓진 않아요. 알겠지? 왜냐면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또 한 번 반복해서 어, 게다가 또 고난도 개념이라면 반복하는 게 또 의미 있고 필요한 학습이기 때문에 스텝 2의 일부 내용들은 또 여기에 넣어놓기도 하거든요. 오케이? 음, 좀 더 응용되고 변형된 형태를 추가해서 그리고 스텝 3에 해당하는 조금 더 다양한 내용들까지도 여기서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스텝 1, 2 복습하고 유형별 자료 분석 듣고 어, 1단원 2단원 스텝 1, 2 복습하고 유형별 자료 분석 또 2단원 업로드가 되면 또 2단원 듣고 이런 식으로 병행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 그래서 유형별 자료 분석도 참고로 4월이 가기 전에 어, 4월 말 전에 다 완강 때려버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 잘 따라오시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꾸준히 개념 복습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어, 또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요. 하하하하 아, 진짜라니까 처음 들을 때 안 들리는 게 많이 들릴 거예요. 자, 그리고 2024년도 개념 교재로 강좌 수강에는 여러모로 불편함이 따른다라는 점 음,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좌에 걸맞는 교재로 강의 듣는 게 그게 제일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최후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쁜 환호성을 지르기 위해선 과정에서 충분히 어려움을 겪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결과에 그 누구보다 크게 웃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날로 먹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음, 그렇지?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해서 그에 맞는 정당한 성과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쁜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오토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1강에서 뵙도록 하죠. 1강에서